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중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맞사해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민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신명기 6장에서 1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11장은 가난한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11장은 특별히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는 복 4에서 9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10에서 25절은 불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6장을 보면서 가장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들어야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다양한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따를 것을 가지 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이 뭐냐면 뒷절에 바로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가난한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바알이 있었죠. 그 바알의 우상, 풍요 상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오직 한 분인 것을 꼭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들어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온전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절대 부담을 갖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내가 너를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해 뜻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뜻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5절에는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에 확장될 수 있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는 막힘없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나요? 제가요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 수 없겠니? 저 주님 사랑해서 전도사되고 목사되고 이 길 걷고 있는데 주님의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 주님 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만 사랑할 수 없겠니? 그때 제가 무엇을 더 사랑했는지 보게 되었어요. 가정을 더 사랑했고요. 때로는 나를 더 사랑했고요. 때로는 맡겨진 일을 더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과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나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우리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드려지는 매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안달라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으로 인해 뜨거운 이 마음이 있나요?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 모두면 문 닫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광고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10분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10분이 뭡니까? 20분, 30분 전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을 가지고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NIV 성경에 보면 이 새기다라는 말을 온열하트라고 해요. 너의 마음 위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라고 해요. 우리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여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진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개인과 가정과 사회 곳곳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해요. 10절, 25절은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어요. 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풍요의 땅에 가서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땅에 가서도 나를 꼭 기억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게 10절, 25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15절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 라는 표현까지예요. 이 표현만 봐서 많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이 감사함을 느끼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어떻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풍요이죠.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김다희 목사님께서 풍요 속에 숨겨진 유혹의 덫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용과 얼마나 동일한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풍요로워졌을 때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땅을 가라.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 풍요에 관심이 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하면서 움직인 것이 롯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우리가 말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 듣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은혜를 꼭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풍요 가운데 아니면 빈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이 풍요 속에 산 적이 있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요. 이 차고 넘친다는 말이 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다 쓰겠습니다. 대신 남는 것이 있다면 이 남는 것은 저를 위해 쓸게요. 남는 것이 있다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다 흘려보냈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원하는 분들에게 다 도움을 드렸고 봤더니 남은 거예요. 이 남은 것을 보고 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 좀 나를 위해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심 좀 좋았어요. 담에는 볼 때마다 아 남아 있구나. 아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 뭐를 쓸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하는 중에 한 대학교 때 친구가 저에게 고민 상담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이냐면 자취를 하는데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서 자취낼 비용이 없고 가스도 지금 끊긴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그 친구에게 아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 친구가 이렇게 어렵대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 물질을 남은 것을 그 친구에게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순종해서 그 친구에게 줬어요. 하면 이게 아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일까요? 아 주지 않았습니다. 아 기도하는 중에 눈을 번쩍 뜨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죠? 아 제가 잘못 들은 걸 거예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건 연민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는 연민일 뿐이다. 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라. 그 친구에게 줘라.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냐면 아 그래도 저는 이 남은 것을 가지고 드디어 한번 저를 위해 써볼 시간이 됐는데 뭐라도 한번 사볼 기회가 됐는데라는 생각에 아 계속 거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강력하게 예상 느껴지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아 왜 이 왜 왜 다 가져가시는 거 좋은데 아 그래도 전 조금이라도 맛은 한번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맛만이라도 볼 수 있게 좀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고꾸라져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줬어요. 하나님이 주래 하고 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용희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는데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진 않을 거야. 다시 돌려가. 왜냐하면 제 상황을 그 친구가 제일 잘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진 않아. 너 다시 가져가. 너 쓰고 싶잖아. 야 너 가져. 안 돼 이러다가 그러긴 주고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금액이 이 월세 낼 비용과 너무 동일하고 그리고 가스비까지 낼 수 있는 동일한 비용이었다고 듣게 되었어요. 그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요 속에 조금이라도 맛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이 있기 너무 좋은 시기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런 풍요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 여러분도 어쩌면 동일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잊지 말라. 10에서 25절은 하나님이 계속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가난한 땅에서도 아니면 어디서든 함께 하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풍요 속에 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또 반대로 풍요가 아닌 빈곤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담으로 누리지 말고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순종의 은혜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음성에 기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정말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만남이 그러한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외에 그 부스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드리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한 요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요하를 사랑하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 붙잡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지요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주님만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12절 말씀을 붙잡고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를 잊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말씀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아멘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하를 잊으며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요하를 잊지 않겠다 고백하고 풍요 속에서나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주님을 잊으며 사는 적이 많은지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